안녕하십니까 평양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24시는 북한 서해 바다에서 벌어진 중국 조폭과 북한의 해군 또 북한의 최고위층 간의 마약 밀매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살인국이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강화도에 한 북한 사람의 시체가 떠내려왔는데 2,300명분의 필로폰을 몸에 지니고 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이죠. 왜 이 사람이 필로폰을 가지고 그것도 엄청난 양의 마약입니다. 이걸 가지고 바다로 떠내려왔냐. 일각에서는 이 사람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품고 오다가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탈북을 하는데 무슨 그렇게 마약을 잔뜩 품고 옵니까. 평양24시가 최근에 북한으로부터 들어온 정부 가운데 매우 흥미로운 소식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의 최고위층 간부들 그 자녀들이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소위 외화 고갈에 직면했습니다. 북한이 하늘과 땅 바다를 완전히 봉쇄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소위 외화를 볼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거죠. 이 최고위층 자녀들과 또 최고위층 간부들이 살 길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냥 짧고 굵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마약을 파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중 국경은 막혔기 때문에 마약을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국내에는 엄청난 양의 마약이 계속 생산되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마약 소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간부들이 마약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노출되어 있고 또 일반 주민들까지도 마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마약 국가에서 이 간부들이 북한 주민에게 마약을 파는 것보다 이 마약을 해외로 빼돌리게 되면 거의 10배 100배의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판다는 것은 정말 질이 낮은 이런 마약들을 푼 돈을 벌기 위해서 팔지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해외로 빼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소규모 해군 함정과 또 어선들을 활용해서 중국의 저폭조직과 비밀리 연계를 해가지고 서해 바닷가에서 거의 한 달에 두세 건 이상씩 마약을 건네주고 현금을 받거나 또 기타 물건들을 받는 형식으로 이 밀거래가 아주 비밀리에 목숨 건 이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북한은 걸리는 순간 북한 김종원 정권의 보이보이에서 모든 사람은 처형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누구도 북한 정권의 호락이 없이는 육로든 바닷길로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간 곳이 걸리게 되면 무조건 처형입니다.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저폭들이 북한에서 마약을 받고 현금을 안 주거나 대금을 안 줘가지고 다투다가 결과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북한의 인민군대가 개입돼가지고 군대가 총을 들고 고려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가 살짝 좀 약해지고 자기네끼리 밀수백끼리 붙어가지고 살려고 할 때에는 중국의 저폭조직들이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위해를 해가지고 죽인 다음에 바다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을 고려할 때 몸에도 지니게 되고 또 물건도 가지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려하는 와중에 중국 저폭에게 당해가지고 바다에 빠진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강화도까지 이제 흘러오게 된 곳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창고를 하고 있는 이 마약의 대부분이 북한산 마약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탈북자들이 가담한 마약 브로커들이 화기를 치고 있고 또 제1교포까지 가담돼 있고 또 한국인 조폭 중국 조폭 이 사람들이 북한산 마약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엄청난 폭리를 취하면서 대한민국과 일본 중국에 팔고 있습니다. 이 마약이 지금 창고를 하다 보니까 각종 사건 사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북한에서 바로 중국과 밀거래하는 겁니다. 중국을 통해서 국경을 건너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돈이 안 남지만 직접 북한의 배를 벌고 가지고 마약을 밀거래하게 되면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해상에서 북한 보위부도 따돌리고 북한의 인민군대와 고위층들이 중국의 조폭과 엄청난 마약거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시체가 떠내려온 것이죠. 북한 주민들의 삶은 정말 지구상의 지역 중에 지역입니다. 자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은 노동당 간부로부터 하축민까지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이걸 달래는 수단으로 마약에 우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사람의 거의 80% 정도가 마약을 했거나 간접 경험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이 마약으로 뒤덮인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북한의 마약 문제입니다. 이 북한에서 마약을 찬 거라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북한의 마약 여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약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학교까지 지금 마약이 침투하고 있는데 매우 심각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북한산 마약은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위협 요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약을 못 막으면 나라는 망합니다. 사람들은 타락하고 타락한 국민이 있는 나라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마약과의 전쟁을 진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는데 문재인 정권 내내 마약을 거의 방치하다 보니까 북한 정권에서 팔아먹는 이 마약들이 대한민국의 안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민이 오죽했으면 몸에 마약을 대량으로 달고 바다로 떠내려오냐. 이건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북한의 마약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거지 같은 나라에서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마약을 온몸에 지니고 다니겠습니까? 한 사람의 시체 그리고 거기에 달린 거대한 마약 이걸 보면서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양 24시는 이런 북한의 마약 문제 이 범죄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취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소상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한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